빛나는 별들이여 여기로 오라 수요일 밤에 함께하는 보석같은 라이브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음악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버스킹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 함춘호의 버스킹 신년 새해 첫 만남입니다 함춘호님 반갑습니다 일주일의 남자 함춘호 왔습니다 정말 이제 값진 년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 설날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구정 때 우리 메시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문자 많이 받잖아요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구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가 딱 바뀌는 지난번에 우리 해피니오에 했던 2024년 1월 1일 딱 될 때 그때 또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서 학교에서 이제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올해는 뭐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조금 예전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신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 해가 바뀔 때가 좀 더 의미를 두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저는 구정 때 떡볶이 먹었습니다 저도 설날 왜냐하면 또 설날이 돼야 그렇죠 또 어르신들은 또 그때 이제 새뱃돈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함디 설명절 잘 보냈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많은 분들 보내셨고 함디님 혹시 오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으셨나요? 발렌타인데이 몰랐어요 제가 오늘 2월 14일인데 보통 받는 데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방송국에 와가지고 우리 서감독님이 맞아요 서감독이 또 주더라고 2월 14일 뭘 내밀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9797님께서 와 함춘호 오빠님 반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와 함디 건강하시라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도 덕담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독감만 걸려도 오래가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오늘 아까 잠깐 오후에 여기 회사 출근했다가 잠깐 볼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DMC역 쪽에 전철역 쪽에 갔는데 아직 지하철이나 전철 타시는 분들은 마스크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요즘도 공공장소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모이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독감도 유행할 수 있고 특히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의무적으로 권고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마스크를 안 쓰면 좀 출입의 제한이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또 겨울에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게 체온을 유지한 데도 좋고 또 요즘 또 미세먼지 좋고요 맞습니다 앞에 쓰다가 길어지네요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믿고 있었어 제가 일단 한 분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남성분이냐 여성분이냐 많이들 여쭤보는데 기대되네요 잠깐 웃음소리가 나갔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조남준이라는 분입니다 조남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자분이 아니라서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갑자기 방송할 때 톤이 확 다르다 갑자기 좀 전에까지 막 얘기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밝게 해야지 편하게 하셔도 돼요 밝게 하셔도 되고 차분하게 하셔도 되고 지금 저기 저 위에 화면 모니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화면이거든요 저 그림이 되게 잘 나오네요 그러네요 조남준씨가 사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덩치가 있으세요 키도 있으시고 덩치 있는 분인데 원래는 훨씬 더 덩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훨씬 덩치 있었는데 좀 많이 슬림해진 거예요 아 그럼 소리가 좋았겠다 그때는 정말 아 그때? 그때 영상 영상 유튜버도 있어요 들어가겠는데 지금 조남준씨 같은 경우에는 스포스타 K7 출신이에요 그렇죠? 당시 우승자가 케비노 케비노 나왔던 네 맞아요 준우승이 천단비라는 친구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코러스도 하고 노래 많이 이분도 잘하잖아요 잘하죠 코러스 쪽에서 되게 대부신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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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했네요 제가 19년도에 대학가유제 출전하셨네요 대학가유제가 많은 대학가유제가 있는데 어디에서 열리는 그게 MBC I라는 그렇죠 MBC 대학가유제가 일산에서 했던 거구나 네 맞아요 7년만에 부활한 다시 명명을 부활했던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이슈가 있었던 이슈가 있고 이슈 있던 해 그다음엔 안 했던 걸로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대학가유제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각 지방마다 대학가유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 또 21년도에 이것도 또 이 프로그램도 화제였죠 화제였죠 내일은 국민가수 안타깝게도 화제의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진 못했어요 아 출전은 했는데 출전은 했지만 하고 나서 편집을 당했던 기억이 있고 생각해보면 내일은 국민가수의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남준씨가 하시는 그런 음악을 보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현지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한성원 밴드에서 보컬의 자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보컬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성원 밴드의 보컬은 워낙 그분이 오래 하셨잖아요 팀을 오래 하셨죠 그분 성함이 누구시더라 교수님이신데 한상원 교수님이요 보컬 하시던 분 유진아 교수님 그렇죠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도 하시고요 한성원 밴드 항상 같이 하셨어 유진아 교수님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 같이 하시고 이제 또 학생 이제 친구들도 모아서 좀 같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입니다 노래마다 이제 뭐 남자곡 여자곡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보컬이 바뀌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네 곧 이제 한성원 밴드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지만 한 앞으로 한 세 달 정도 후에 한성원 밴드하고 조인트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신가요 나오실 수도 있겠다 그때 아마 제가 갈 수도 있겠네요 선배님 그렇죠 한성원 밴드 그 다음에 함춘호 밴드 그 다음에 찰리정 밴드 네 찰리정 밴드 대단한 기다리스트죠 대단한 슈퍼 밴드네 슈퍼 공연이네요 서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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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배틀이 이어지나요 이렇게 기타 배틀 말고 보컬 배틀을 할 생각입니다 보컬 배틀 각 밴드의 보컬이 누가 잘하는지 청취자분께서 유튜브 보시다가 조남준씨 이렇게 외모를 보시고 얼핏 성시경님 느낌이 있네요 그러네요 오늘 안경을 끼고 와서인가 봐 감사합니다 성시경씨보다 낫다 아닌가 근데 지금 저는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면에서 보는 느낌은 우리 시경씨보다 더 따뜻해요 그런가요? 잘 아시나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덩치는 시경씨보다 좀 작아요 그런가요? 성시경씨 훨씬 크지 그렇죠? 맞아요 시경씨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저 남산정도가 앞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TV로 봤을 땐 되게 그게 카메라의 마술이에요 카메라의 매직이거든요 저도 마술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카메라에 비치면 원래의 모습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원래의 모습보다 조금 슬림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되게 어디 가서 덩치로는 안 밀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 시경씨보다는 조금 작은 산 같습니다 이따가 노래는 또 성시경씨하고는 또 분위기가 어떨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밴드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미 아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래를 바로 들어보는 시간이 되나요? 네 곡을 오늘도 한 4곡 정도 준비하셨는데 오늘 좀 인상적인 게 보통 저희가 버스킹에 나오는 분들이 본인곡도 하시고 커버곡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남준씨의 경우는 커버 절반 본인곡 절반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커버가 보통 커버가 아니에요 커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 청취자들이 어떤 곡이 마음에 들으시는 순간 야 이거 좋은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버 1번 3번이죠 우리 번호를 봤을 때 아직은 네 맞아요 저희 사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곡들이에요 오 그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너무 또 외계의 그런 음악이 아닐까 또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또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아니 근데 요즘이요 그 우리 지금 우리 새로운 새로운 현지의 세대들이 예전 음악들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그 세대에 맞게끔 불러주거든요 그 노래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회자되고 있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앞서 1부 때 저희가 패티김 장현 송창식 이런 곡들 전해드렸는데 한 70년대 출신하셨던 분들 60년대 이런 분들이 다 그 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듣지도 못했던 곡인데도 지금 마치 신곡을 듣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특히 장현씨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JYP의 박진영씨가 곡을 만들어서 나올 때 유행은 이렇게 도는구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울이라고 하는 음악을 박진영씨가 새롭게 옷을 약간 고쳐 입은 그런 음악으로 발표해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하는데 그 시대에 그 음악을 들었던 친구들은 완전 신곡 듣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또 이제 지금 한 세대 두 세대를 돌아서 지금도 유행하고 지중 문화가 그런 것도 같아요 지금 청춘 청년 세대들은 예전에 음악들을 들었을 때 또 다른 감성이 있나 봐요 지금 시간에 어떤 느낌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곡을 하려고 하길래 지금 다들 우리가 얘기하나 싶을 것 같은데 너무 탈었나 곡 속에 커버곡을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커버곡을 하는데 블루스 블루스라는 장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엘비스 플레슬리의 노래인데요 하운드 도구라는 곡이고요 하운드 도구 처음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또 엄청나게 핫했던 아티스트의 곡인데 한번 제가 신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리 잘 나는지 한번 네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잘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니까 하다가 틀리면 다시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니까 틀리면 안 된다가 아니구나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운드 도구 Well, you ain't never gonna love it But ain't no afraid of mine Well, I said you were cyclist But I was just alive Well, I said you were cyclist But I was just alive Well, you ain't never gonna love it But ain't no afraid of mine Well, you ain't gonna love it But ain't no afraid of mine Well, I said you were cyclist But I was just alive Well, I said you were cyclist But I was just alive Well, you ain't never gonna love it But ain't no afraid of mine 청취자분들께서 와, 조남준씨 첫 소절부터 기타 소리가 감미롭고 차르르 녹는 보이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희 함촌의 버스켓 계속 매주 들었던 분들인데 지금까지 온 게스트 중에 기타를 이렇게 실감나게 치는 분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왔어요, 김푸우님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선곡도 실력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기타를 잡는 순간 다른 조남준님이 나타나시네요 대박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원곡에 대한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워낙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걸출한 가수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락앤롤의 어떤 시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아래의 하반신을 막 떨면서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 느낌이 앉아서도 잘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가 우리 남진 선생님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음색이나 이런 느낌이 그런데 남준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랄까 노래 느낌이 요즘 세대 노래 조금 또 다르게 해석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9642님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 듣고 놀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곤란해요 발음이 섹시합니다 오 발음 그러나 발음도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이 밤에 귀호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적고 그런데 이 곡은 언제부터 관심을 이런 곡들은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또 이게 한 밴에서 또 되게 부르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대 때 음악을 또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멋있구나 진짜 이런 그때 당시에 이 블루스가 그 전 세계에서 유행했을 때는 도대체 아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면서 되게 엄청 좋아하면서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옛날 음악 그런 스타일의 뭐 블루스나 포크의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한성원 밴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이전의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좋아하세요 원래? 네 원래도 이제 블루스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에비스 프레슬리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깊게는 들여다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에비스 프레슬리의 여러 모습도 마찬가지고 음색도 마찬가지고 무대에서 밴드를 하실 때는 어떻게 악기를 메고 하세요? 아니면 아 이제 교수님께서 기타리스트여서 저는 이제 노래만 아 기타 잡으면 혼나는구나 네 기타 잡으면 기타 잡으면 혼답니다 조심해야 돼요 노래에만 이제 딱 집중해가지고 노래나 잘해 네 맞습니다 거기는 그 한상훈 밴드에는 기타를 한 교수님 혼자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상훈 교수님께서 연주를 혼자 하시고 아 그런 거고 참 저도 밴드 할 때 기타 한 명 더 있잖아요 네네 참 고취향스러워요 막 차야 되는데 둘이 치게 되면은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소위 왜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 좀 나눠서도 보잖아요 역할이랄까 아 저분이 좀 메인이구나 아 네 그 분은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긴 하는데 밴드 할 때 소리가 큰 사람이 메인입니다 오 역시 그 사람이 대장 오 역시 공연을 갔는데 소리가 크긴 하죠 그 사람이 마스터라고 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어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죠 간혹 무슨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면 왜 여러 그룹들이 뭐 무슨 낙킹온 헤브스도 이런 거 같이 막 때로 하면 기타 소리 제일 큰 사람이 역시 대장이더라고 엔지니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줄 아는 거지 기타 한 노댓 명이 있어도 아 저분이 제일 큰 형님이다 그분한테 좀 그렇죠 이런 거 있구나 소리로서 그렇게 오 좋은 팁을 알았습니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남준씨의 커버 첫 곡 엘비스 프레슬리 하운드옥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이 커버곡을 듣다 보니까 본인 자작곡은 어떨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노래 듣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의 자작곡이 아무래도 자기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이 자연스럽게 자작곡도 들어보고 싶은데 자작곡도 저 남준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건 이 자작곡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자작곡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신나는 곡도 많이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는 걸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자작곡은 위로라는 위로 위로는 이제 그런 포크적인 스타일로 되게 따뜻한 가삼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감싸줄 것 같은 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위로라고 했는데 하운독처럼 하진 않을 것 같은 큰일 나죠 그럼 곡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조남준 자작곡 위로 박수로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내 어깨에 기대 널 누르는 일들 사라진다 그래 사라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니까 아무렇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마 너의 진심이 아닌 걸 다 알아 널 아직까지 몰랐다는 것 그게 너무 싫어서 미안해서 그래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며 위로 받았음에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너의 커져가는 외로움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질 거야 이제 혼자 울지마 이제 혼자 울지마 너가 슬퍼지면 내가 더 감싸줄게 아무렇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마 제발 제발 너의 진심이 아닌 걸 다 알아 널 아직까지 몰랐다는 것 그게 너무 싫어서 미안해서 내가 더 감싸줄게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며 위로 받았음에 그래 너가 듣고 있다며 위로 받았음에 조남준 씨의 위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반편지인님께서 멋져부러 어떠한 말도 필요 없어요 야 그리고 숨은 고수셨네요 에뛰나일굴이신데요 활동한 지 수십 년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라이브를 하시면 편안해진다고 편안해지시는 것 라이브를 하시면 편안해지는 그러네요 누가 편안해지는 거지 그런데 조남준 씨가 편안해진다고 편안해진다고 정확히 보셨어요 어제 노래할 때 되면 좀 편해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말 시키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리고 얼굴이 긴장돼가지고 앳된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좀 동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나이를 전해들어서 알긴 아는데 훨씬 어려 보입니다 그런가요? 안경을 껴서 그런가? 제가 원래 노안소리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좀 어려 보여요 아니면 이제 음악 하는 음악은 아까 엘비스프레스 그렇고 조금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좀 젊은 친구가 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기타라는 악기로 자기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실 때 그 목소리의 색깔이 정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쫙 어떤 그 남준 씨의 세계로 남준 씨의 세계로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9642님도 멋진 표현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조남준 씨 노래를 들으니 꿈의 기차를 타고 은하수 속으로 행복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고 이게 이제 약간 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시적인 네 이렇게 9642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음악의 진심을 늦은 시간에 라이브 연주를 틀으면 원래 이만큼 가지고 있는 느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확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에 대해서 이 시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 정말 잘 전달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귀로 듣는 지금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보다 차 안에서 아니면 앱으로 듣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지금의 공기 온도와 쫙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위로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특별히 뭐 쓰게 된 뭐 배경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이 곡을 언제 언제 때 곡이에요 네 곡이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5년 전 5년 전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친구를 위해서 썼던 곡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아니네 5년 아 그럼 나도 굉장이라길래 5년 전이 어제 같던데 저는 5년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5년이 길죠 네 긴 느낌이요 남들한테는 이제 10대인데 10대 5년 밖에 여튼 그래서 네 여튼 이제 그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쪽 어 그런 이야기를 대신 네 이야기를 대신 약간 청년들을 위로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이게 노래를 들으면서 그 특히 저희 이제 이제 함춘의 버스킹에 나오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한 20대 혹은 30대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준씨가 이제 예전에 친구분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남준씨는 지금 세대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준씨 세대들의 지금 고민들 청년 세대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지금 제가 청년일 때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방법도 다른데 너무 다르죠 그럼 어떤 위로를 만약에 남준씨가 어 우리 세대들에게는 저는 좀 저는 현실적인 위로를 좀 할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뭔가 너만의 그런 그런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좀 남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이제 남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는 그 자기의 소신대로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또 가다보면 주변에 잘 가고 있나봐 이렇게 좀 보게 되잖아요 네 잘 조절 네 너무 또 혼자만 가면 맞아요 내가 이게 맞게 가는 건가 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바이웨이면 네 그냥 적당하게 그 선을 좀 지켜라 네 맞아요 최근에 세대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개성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대중예술 쪽에 창작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케이팝이 지금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남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하기 급급했어요 미국 음악 아니면 가까운 일본의 음악을 듣고 따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럴만큼 지금 세대들은 자기의 표현을 개성 있게 잘 표현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2등이 설 자리는 없거든요 2등이 설 자리는 없고 1등이 어쨌든 뭔가를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어떤 개성을 잘 하려나가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어쩔 수 없이 견눈질을 하게 되거든요 내 어깨는 어디까지 왔는지 견눈질을 하게 되고 내 어깨가 지금 남과 비슷한지 겨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뭔가를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남준 씨는 남 의식 안 하고 스스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아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비교는 제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해요 특히 남들과의 비교는 제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 그래도 나만의 나 나름의 성장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네 그런 마인드로 좀 사람들과 좀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성장해보자 그런 좀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하거든요 남준 씨 말씀 듣고 청취자분들도 이 울프는 웨이브를 타 라는 분께서 야 떡 부러지는 철학이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가 봅니다 네 다행입니다 요즘 청년이 이렇게 청년들이 멋지게 잘 자기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저기 16분 남아있는 거 보이죠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죠 저 남아있는 시간 노래 두 곡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또 커버곡을 또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 곡명을 전달받고 야 이 곡을 우리 음악이 진심해서 나간단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주법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기타 연주의 전주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 지금 내공이 있구나 없구나 알게 되거든요 오늘 무슨 약간 기타 저기 뭐지 이게 레슨 반 레슨 반 리프라 그러잖아요 딱 귀에 들어온 어떤 특정된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기타를 연주한다? 그러면 아 기타학원 3일 나간 후부터 요거 할 수 있어요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은 네 맞아요 이게 오른손에 피킹을 잘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약간 또 피킹도 중요하고 그 내용에 맞는 그런 바이브가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곡입니까 아 이 곡은 미국 굉장히 유명한 미녀인데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이라는 네 미국 미녀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곡이죠 네 맞아요 이 곡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는데 더 애니멀즈라는 네 네 밴드도 그런 편곡을 해서 했고 제가 들려드릴 버전은 네 어 밥 딜런 오 밥 딜런 버전이었어요? 밥 딜런 선생님의 그런 앨범에 수록된 그런 기타 하나로 네 이 곡을 녹음하신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에비스 패슬리의 밥 딜런의 오늘 완전 음악 역사책이네 음악 역사책 앞에는 함춘호 앉아있고 아 난리나 난리났어 그러면 한번 우리가 네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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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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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정도 빼고는 사실 비슷한 겨울의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선곡 해오는 겨울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다양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구나 참 기쁩니다 포크음악, 인디음악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요 힙합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얼마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밴드를 제가 한 지는 인연이 조금 넘나 같아요 깊게 물들어가고 있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밴드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지금 많이 소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재미가 있어요? 밴드를 하게 되면 이제 밴드를 하면 사실 사람이 모이면 에너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 저희가 모이면 여덟 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많이 모여요 공연을 저희가 3, 4시간을 해요 리허설 1시간 하고 공연만 한 3시간 30분 정도 4시간까지 갈 때도 있는데 매주 하시는 거예요? 매주 하죠 매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차가운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1시간 정도를 관객들이랑 가다가 2, 3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에스 브레이킹이 딱 되면서 이게 딱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일 때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정말 진짜 하나가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거기에 한 번 중독되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서로의 좀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밴드의 너무 큰 매력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밴드라는 어떤 장르의 음악에 한 번 심취하게 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특히 또 무대에서 할 때는 관객들과 또 다른 느낌이 있어 연주하고 같이 노래하는 분들이 호흡이 맞을 때 이게 또 뭔가 필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라이브를 매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라이브가 지금 저희도 이제 생방송으로 이걸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라이브 공연장은 바로 눈앞에 이렇게 관객이 계시는 거니까 더 소통을 하면서 방송 그렇죠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공연의 온도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한상원 밴드에 계시는 분들 한상원 교수님을 비롯한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음악적인 경력이 낮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한상원 오 한상원 이런데 저분 누구지 막 이러지는 않나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무슨 인지도가 있는 건 사실 아니어서 근데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 아이스브레킹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에너지를 사실 다는 안 쓰고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숨겨놨던 발톱을 꺼내면서 이제 예열이 필요하군요 라이브 재밌겠네요 근데 그 한상원 밴드에서는 지금 아까 했던 위로라든지 지금 또 이제 자작곡 하나 더 하실 텐데 이런 자작곡들도 선보이기도 하나요? 거기서도? 아니요 거의 그건 다른 분위기고 한상원 선생님의 자작곡은 많이 하지만 역시 한상원 밴드니까 조남준 밴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섭섭하진 않죠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곡 영향을 받은 게 선생님이 곡을 듣고 또 곡을 쓰는 스타일이라 일단은 뭐 이 지금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건 다시 보기로 계속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참고하시라고 그 영상 남겨주실 때 그 리버브 조금만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좀 많이 틀려가지고 밖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아 그런거요? 아 다행이다 말씀 진짜 잘한다고 그러시네요 아마 라이브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시원시원한 소통 목소리 시원시원한 목소리 소통도 좋다라고 하셨고 연주자들끼리의 교감 그 순간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하시는 곡 본인곡을 하시지는 않지만 오늘은 또 본인곡 한 곡 더 준비하셨는데 네 얼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원래는 제가 그때그때 이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 가요제 때 한번 했었던 아 네네 대학 가요제 때 자작곡으로 나가셨나요? 네 맞아요 자작곡으로 그 곡의 제목이 뭐였죠? 그 곡은 이제 수고했어 라는 수고했어 네네 이 곡이 제가 썼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맞아 대학 가요제 때도 기타 치면서 부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수고했어 라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어린 마음에 좀 뭔가 풍자의 느낌으로 곡을 썼던 건데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원래 예전과는 지금 선곡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박수를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네 한 번쯤 나에게도 말해줬다면 아무 일도 없게 넌 버텼을 거야 어찌나 무거운 삶이 날 누르는지 다 몰랐을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인지 하루 종일 난 혼자인 게 익숙해 하루 종일 또 혼자여서 이제 나도 나를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s wrong at all 너 씨는 알고 있을까 I don't know What's going on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I don't know What's going on 너 씨는 알고 있을까 I don't know What's going on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내겐 어려웠을까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내겐 힘들었을까 수고했어요 이거 꼭 들으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매주 공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보려면 어느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시려면 종로 종로 종로에서도 저희가 하고 종각에서도 하고 클럽에서 하고 있어요 클럽에서 매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고정인데 시간이랑 그런 걸 말씀드려도 돼요 남주 씨 보러 가려면 몇 시에 대충 근처만 알려주세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돼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천년동안도 종각 천년동안도 종각점에서 저희가 8시부터 11시까지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년동안도 강남 강남에서 이제 토요일에 토요일도 이제 저희가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과 토요일에 저녁에 천년동안도를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밤에 대학로에 천년동안도도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졌나요 거기가 이제 없어지고 그게 새롭게 또 리뉴얼이 간다 보니까 내가 클럽 생활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 집하고 방송국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두 군데서 이제 남주 씨를 보려면 그 시간에 그 근처에서 이제 헤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면 들어가는 남준씨에게 사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구나 청취자분들 진심 가보고 싶다고 네 가보고 싶다고 정말 정말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연이 너무 재밌어요 한성은 뺀는데 그럼요 검증이 이미 된 팀 정말 저도 매주 가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아까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8분 그러면 밴드 인원은 몇 명 보컬은 몇 명 이렇게 저희가 이제 5명이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 4인조 밴드에 보컬 4명 기타, 피아노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컬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4명 날룬 분들도 뿐만에는 그 목소리의 에너지가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코러스도 오시면 정말 빵빵하고 알겠습니다 네 천연동안도라는 클럽에서 한다니까 가보시면 여러분들 새로운 에너지 스트레스 쫙쫙 다 느껴질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 스트레스 한번 제대로 풀러 남준씨 뭐 이제 가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서 음악 크기만 충분히 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F 하나 올려주세요 F F 올려주시고 이 곡은 이제 이광조씨하고 우리 함춘호님과 같이 했던 나들이라는 곡인데 이 곡 들으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들이 가봐요 앞에 계시는 분이 기타 쳤어요 자 남준씨는 정말 다르네요 멋진 공연 많이 해주시고요 한상원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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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일주일이 긴 남자 함춘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마음